아... 빨리 천천히 가자니까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내 뒤로 거기까지 이 점프는 승리할꺼야 아니... 그... 말을 아끼줘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그거입니다 이만하면 순왕이죠 바람도 딱 좋네 내 뒤로 내 뒤로 내 뒤로 나의 뒤로 그냥 나의 뒤로 나의 뒤로 내 뒤로 나의 뒤로 주인공 저는 역시 리허설을 note로 2. 2. 2. 1. 2. 이 배로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은 가슴사장에서 제작된다. 이 배로 지키는 옛날에 이 배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. 이 배로 지키는 곳이 많습니다. 이 배로 지키는 더러울 것 같습니다. 이 배로 지키는 타이밍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가능하면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공격 능력 평가? 양호 허허 제대로 꽂혔는데 효과적이네요 이 분실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? 어때? 좋아 맘에 드시나? 내 뒤로 가자고 석대 세력을 폐지했습니다.